우리 인내사 무용단은 동부 유라동에 학원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모임이 많이 나갑니다. 오늘 다음에는 여러분들 행사에 필요하시면 우리 민재욱 총무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이 될 겁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 이 무용단 중에 안전 많은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한번 찾아내보세요. 맞추는 사람한테 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인내사 무용단을 소개해드립니다. 한 번씩을 환경해주세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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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! 자, 오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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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